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아리알마리봉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는 1938년 8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는 29살이고 결혼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1년 동안 방집에서 일했습니다. 제 가족 위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슈음을 넘어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손을 뿌리세요. 양손을 내리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기가 몇 센티리버입니까? 177 센티리버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절차 재미는 음악극기입니다. 날씨가 많습니다. 날씨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잘해서 나이키스를 당부하고 발진시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끝내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에게 복원하고 다시는 신속하지 않게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 없지만 어떤 증률이 압력을 받더라도 미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커입니다. 망치입니다. 망치입니다. 가위입니다. 목장갑입니다. 칼입니다. 이습자가 얼마입니까? 67입니다. 37입니다. 54입니다.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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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랭입니다. 왼상의 경우에 여기있는 말인사입니다. wow 비위원사 unanimous organism입니다! 감사합니다.